그리고 저 오늘 여러분들 최대한 재미있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미손이 아니에요 네 커버를 해달라고요 커버를 해달라고요 제가 사실 그 분의 인기에 힘입어서 약간 좀 그 쏠쏠함을 봤거든요 사실 예 근데 그래서 또 행사 이렇게 다닐 때마다 좀 장기자랑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소년 점프 아시죠? 그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 반응 봐서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원하세요?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이런데 올리지 마세요 아 네 잠깐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아 네 와 나 씨발 이거 완전히 좋댓네 제대로 박색해 내가 니캠 바라 필라이크 소년 좀 쉿 그림이고 완전 클래식 글쉈 주인공 초반 고통 받고 각자에 재고 무릎 박바닥 처박고 야명수 새끼야 사실 다 추진욕을 얻기 위함이라고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적절 만한 박색에 찍듯 맘에서 분위기 쇼부터 시작 사랑 전 머리 위슬람농크 클릭 클릭 블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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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야 이게 요즘 유행이라며 한국 힙합 망해라 아 가사에 참 욕이 많죠 참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요새 아 네 아 곡이 나왔어요